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조심하는게 좋아서 일단은 그냥 내리고 일단은 야 이거 이거 오케이 자 일단 올라갑시다 오케이 여러분들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조심하는게 낫습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왜 오버 하냐고 하는데 근데 어 이렇게 하는게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뭐 잘못된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금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집 안보이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 안돼 나리야 장 볼거야? 어디? 마트 있어? 마트 앞에 이거 여기 가서 더 왔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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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거죠 그냥 마트 안에서 5분만에 그냥 카트에다가 뭐 다 담아도 돼 응 그럼 간주차 계산할거에요 아 그런거구나 나 나 지갑 안가져왔는데? 너도 지갑 없는데 다시 올라갔다올까요? 아니 아니 남순이가 계산할거에요 지갑을 제가 놓고 와서 남순이가 올래? 제가 지금 제로투 하나가 와서 좀 뭘하는지 제로투 같이 하죠 제로투? 네 같이 다 하죠 그냥 도와드릴게요 나 차키 탱구한테 전화해서 너네 먼저 올라가 뭐 어떻게 가 나 탱구한테 전화해서 오케이 그럼 이제 매칭인지 보여주면 안되니까 저 마이크 끌게요 여러분들 어 나 탱구한테 전화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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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아니. 아니. 일단 저는 왔으니까. 손 한번 씻어도 될까요? 제가 들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 되나? 더워.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마스크 아주 조금만 더워. 아 네. 마스크요? 너무 부끄러운데. 저 좀. 어두운 데서. 벗어도 될까요? 아 아. 엉. 흐. 흠. 흐흠. 흐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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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제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좋아요 방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아 더워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집이 뭐 고양이 같은 거 키우세요? 아니요 제가 고양이 방송을 확인하는데 아무것도 안 키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건 뭐에요? 어떤거요? 아 이거 강아지를 제가 키우는데 네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요? 아니 여기 사실 강아지 키우는데 지금 본집에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신다고? 네 가끔씩 아 그럼 그 강아지가 본집 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목줄 차고 오늘 아 진짜요? 그런거 좋아하세요 혹시? 아니 좋아하는게 아니라 방지에 그렇게 써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아니 저는 말씀만 해주세요는 네 준비를 조금 확인했거든요 아 예 그러면 어떻게 일단 여기 의자 하나 더 있나요? 네 아 네 의자가 있긴 한데 네 지금 좀 누추한 곳이라서 아니 근데 이거 방송을 하나로 켜야될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 이게 저 ASMR 아니 저 DSLR DSLR 어 어 왔네 왔네 네 저 쓰레기새끼 왔네요 네 날인의 노예이협 만족 중독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드려 이걸 어떻게 찾어? 뭐지? 왜 찾기 힘드나? 다른 집 누르고 있었잖아 아 이 새끼 안녕하세요 네 야 이거를 내가 봤을때 일단은 어 집부터 구경할까? 일단 손 좀 씻고 와봐 손을 왜 씻어? 코로나라서? 손 씻어? 그래 무조건 씻어도 돼? 니가 뭔데? 오케이 어 저도 씻고 올까요? 아니 집이 뭐 밟을때가 없어 아 오빠 저라도 밟을래요? 내가 이렇게 어 자빠져 아니 여기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 예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 예 예 일단은 저 앉으시고 네 앉으십시오 네 앉을때도 봤어 아 이렇게 앉으시구나 네 앉을때도 봤어 아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그렇게 앉을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염색을 하셨네 신나리씨가 네 제가 염색을 하셨어요 탈색하신거에요? 네 탈색했어요 어 아니 그 별풍선 열개 주느라 수고했다 일단 목줄 채우고 시작합니다 그래요 채우고 시작합시다 예 어디를 보고 채워야되죠 그냥 여기나 여기나 다 하시면 됩니다 놀라지마세요 원래 이런 곳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채우는거에요? 예 뭐 알아서 채워주십시오 예 제가 리더할게요 네 네 아 너무 꺾이는데 어떡해 너무 꺾인다 아 이거 남순이가 껴야겠네 앉아라 앉아라 야 니가 니가 해야겠다 내가 두꺼워가지고 너무 껴요 어떡해 너무 굵직하시네 어떡하지 어 아 이거 빼고 어 아 여기서 뭐 일단 할거지 아 반갑습니다 야 일단 채찍같은거 있나요? 채찍이 있긴한데 이걸로 그냥 이렇게 채찍이 있긴한데 채찍을 좀 주시면 안될까요? 아 채찍이요? 네네 오케이 뭐야 방 어 잠깐만 방송이 두개지 그니까 방송이 두개니까 어 그 뭐야 사달로 탈락을 했는데 지금 시청자 우리가 훨씬 많아가지고 네 이동파워가 힘드니까 네네 여기로 옮기자 네 네 네 난 여기로 옮기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니 내가 거기까지 생각해봤어 어 2차까지 생각한게 집을 구경시켜줄건데 어 캠을 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근데 나중에 그 아 그럼 방송을 좀 꺼놓으면 안되 아니 잠시 그냥 놔두면 안되 어 이거 보여줘 이렇게 하면 되지 네 탐방을 하면 되잖아 아 오케오케 그럼 끄는거 좀 봐 너를 끄지 말고 네네네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탐방을 해 지금 어 그럼 다같이 볼 수 있잖아 아 이게 이제 채찍이고 네 아 근데 이게 이걸 탐방 탐방하면 어 이걸 모바일을 탐방하면 되지 그럼 다같이 하는거지 압방을 왜냐면 이중방송하면 어지럽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나는 끄는게 맞아요 끄지 말고 탐방하면 똑같이 가자 오오케오케 예스 채찍 1호부터 5호까지인데 몇호를 사 아니 그게 제가 쿠팡에서 샀는데 아직 저도 한번도 안 써봤거든요 예예예 그래서 처음이에요 만약에 하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럼 3호로 가겠습니다 3호 3호요? 근데 호수가 그거 잘 맞는거 잘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내가 먼저 해볼게요 예 해보세요 쫄김네 여덟 여덟 아니 이거 해봐 어 잘 되는지 해봐 나 나리가 때려줘야돼 어 그게 맞겠다 좀 천천히 하자 어 잠시만요 여리야 천천히 해 어 나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지마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일 목표가 몇개세요? 아 무슨 소리 그런거 없어요 있잖아요 목표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내가 해줄게 나와봐 나와봐 너 잘 모르는거 같다 그리고 나린씨 열혈팬분들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청중앙에 사과드립니다 예 제가 가면 안될거 같은데 남순이가 무조건 여기 오자고 그래가지고 남순이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일단은 근데 저도 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알겠지만 나린아 우리 몇번 만나기로 했잖아 너희 집 초대받았잖아 맞지 아저씨 근데 강씨가 네 집 꼭 오고싶다 아 진짜요? 아휴 샛 좀 때려보셨는데요 근데? 저요? 네 아 저 지금 놀랐어요 저 이거 잘하죠 이거 어 네 나 마이크 이거 꺼줘 이거 방송 마이크? 어 알았어 이거 이거 눌러 마이크 나 마이크 이거 꺼줘 어디? 이거? 마우스 어딨어? 마우스 여기 있잖아 아? 마우스 넘겨야지 아 넘기는데? 네 너 해봐 이거 스피커 끄고 이거 스피커 끄면 됐어 이거 스피커 끄면 됐어 캠 꺼 캠 꺼? 캠 꺼? 어 캠 꺼 어 됐어 이러면 볼 수 있어 오 좋다 이러면 이중으로 다 볼 수 있어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충북나린님 아이고 너무 감사 인지 깨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린 팬분들도 문제 없으시죠? 네 야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지셨다 깜짝 놀랐네 이러면 다 서로 문제 없죠 네 저 방대만 바꿔도 돼요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와 골반이 얘는 진짜 와 아 찍어도 돼요? 아 찍고 있어 말아야도 아 너무 무슨 추위사 골반이 몇인 42 아 에피게임 그거 좀 꺼달라고? 아 잠시만요 쟤 봤는데 40인치 아니었어? 아 40인치라고? 어 아 42인치 아 그러면 그 34 34는 그게 밑에가 42 어 어 어 34가 그게 모델 기준이거든? 네 넌 면삭이 둘레가 42이야 왜? 나? 나 좀 족같이 생기게 됐지 응 미안하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집을 지금부터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방송방이고 네 네 네 일단 한번씩 좀 볼게요 나윤씨 아닌데 복장이 우리 이 복장으로 알고 온게 아닌데? 아 근데 제가요 하이레그를 입으면은 좀 네 시끄러워 가라입을까요? 아니 가라입을 가면은 아니고 네 어찌로 하지 마시고 어찌로 하지 마시고 어찌로 하지 마시고 그 뭐예요? 하이레드가 뭐예요? 하이레드라는게 이제 어 제가 아까 입었던 거 이게 진짜 제대로 찍으려면 친구분 친구님 누워서 방송 시청하지 마 이거 들어주세요 저희 찍어주세요 나 이새끼야 아니 이게 괜찮아 저희 나 아무도 그래 일반인 친구분한테 아니 방송을 누워서 보고 계시면 안 찍고 있거든요 저희 이렇게 찍어주세요 네 아 이것도 경험이야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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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도 아시죠? 어 네 그래 감추를 찍고 있다가 우리가 셋이 돌아가면서 한 명 찍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 부탁한 친구 남순이고요 NS 남순입니다 저 이거 책자 보면서 예 우린 책자 찍어서 예 저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 따라가면 돼요 손가락질하면 그쪽 카메라 따라가면 돼요 오케이 이 친구가 이제 PD 출신이라 잘 알려줄겁니다 네 네 옷이 뭔데? 이게 이게 막 끼리끼리 논자다 친구분도 엄청 이쁘죠 갈바위도 와야 돼 친구 청순하게 생기셨어 이건데 이거를 입고 하면 또 너무 혹시 요즘에 노출 아 혹시 아 근데 봐도 돼? 봐도 돼 이거는 엉덩이가 다 들어 내겠네 엉덩이가 여기 뒤에가 다 보여가지고 그니까 그니까 안돼 안돼 네 19구로 해드릴게요 이거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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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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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분 여기 봉사이가 보이잖아요 불편한 시청자들 아 진짜 친구들 친구분 죄송합니다 남순이고요 같이 친구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린이를 도와준다고 방송을 대답하셔야죠 네 네 아 왜 오빠 너 조련을 하고 있네 아니 진이 진짜 밟을 데가 없어 아니 왜 집이 힘들다 집 좀 우리가 좀 치워주고 네 아니 근데 이건 뭐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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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거 찍으셔야 돼요 카메라 네 카메라 따라가면 돼요 저거 그냥 세게 말할게 빠르게 좀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해야 돼요 나도 나와야 돼 나도 나와야 돼 아니 이건 뭐에요 약이 이거는 이제 강아지 영양제 저희 강아지 영양제 이거 먹으라고 팬분이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 주소가 나와죠 그냥 주소 나오는 거 다 없애야돼 그렇게 조신가프가 밀려가지고 네 그렇죠 밀려줄 수 있죠 제때 내면 되니까 네 아니 이건 뭐에요 이거는 이제 평소에 드시나보네 요즘에는 좀 안 먹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주실게요 네 네 네 네 요즘에는 안 먹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근데 잘 이제 그 안 먹긴 하는데 응 가끔씩 잘 잘 야 이걸 내가 들을까? 내가 들으면 아니야 아니야 친구분이 연습하면 돼 응 채팅창 읽고 그거 내려보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 저게 아프리카 계약서구나 아 아 이거 화장품이 있고 원룸이야 얘가? 원 룸 원 거실? 투룸 어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예 천천히 어 아니 원장판이라서 와 아 근데 제가 여기 들어가면 되나? 괜찮은가? 아니 내가 안 넣어 아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 근데 속옷이 몇 개 보이는데? 아 속옷은 안 되잖아 그러면 네가 좀 치워놔야 될 것 같아 치워놓고 이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게 평소에도 헐먹고 있어가지고 응 좀 다 그런 느낌 안 되잖아 따라가실게 따라가셔야죠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우리도 들어가면 돼 아니 근데 우리 안 나오면 안 돼 이게 좀 누가 찍어준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대충 치워놔 구경하는 거지 와 제일 야한 의상이 뭐야 여기서 제일 야한 의상? 우리 야한 의상은 이거 속옷 보여줘도 돼요? 속옷 보여요 괜찮으려나? 어 거울 조심 친구분 아 근데 이게 왜냐면 이거 입고 방송한 적은 없을 거 아니야 아 이거 입진 않고 아예 안 입고 방송을 하고요 이거는 그거 그 서비스로 같이 들어와요 이런 거 사면 아 사면은? 네 이런 거 이런 거 옷이 제가 다 아 근데 속옷이 진짜 많으시구나 이런 거라서 아 장미 계열이죠? 네 어떻게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요? 심하지는 않는데 네 그러면 이 글이 뛰어놔 다 하나하나 볼 수 없으니까 옷이 몇 개 없으니까 니가 원래 신날이 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한다 끝에 수위 딱 적절한 수위 그쵸 적절한 거 네 코스프레 해줄 수 있는 거 하나요? 그러면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아니 그냥 편하게 말해 주세요 편하게 19세 코스프레 저는 이제 뭐 약간 레드 계열 저는 레드 계열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아직 안 뜬 것도 많아서 너도 얘기해 솔직하게 비키니 같은데? 아 비키니구나 여기 비키니 같은데? 대하 있어요 여기 아 대하가 어 아이색 아우 여기서 대하 친구분 죄송합니다 이게 NS 남순이고요 신고는 지금 웃고 있는 거야 재밌어서 네 NS 남순이고 네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본인이 알지 신기한 게 제가 한번 찍을게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술물복 이런 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는 제가 옛날에 술을 이제 즐겨 마셨을 때 약간 취하고 싶을 때 마시려고 사놨던 건데 네 이제 다 마셔가지고 이제 안 써요 와 아 이거를 샀었어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만원이면 사요 아 10만원이면? 이거 술은 따로 사고 아 나 이거 사야겠다 이거 좋다 술먹방 할 때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인터넷에서 얼마예요? 10만원 어디서 주면 어디서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럼 술먹방 할 때 이렇게 먹어 따라서? 오 좋다 이거 손으로 있잖아요 손이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누르면 쭉 나와요 아 나도 사야 되겠다 이거 사야 되겠어 이렇게 근데 지금 다 써가지고 응 지금 없어가지고 이거 사라 이거 야 나 이거 사야겠다 어 그렇죠 아니 나리님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다 강아지 강아지 장난감 아 강아지 장난감? 네 강아지 장난감? 네 강아지 장난감에 아직 좀 남아있어가지고 어 잠깐만 이거 속옷 예 아 속옷 다 치울까요? 네 여기 어머어머어머어머 예예 예예 제가 정리를 급하게 보셔서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이게 아니 근데 약간 저 나린씨가 평소에 이런 옷을 입으신거 같네 보니까 아 이거는 사두고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밖에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여캠들이 밖에 잘 안나간다 솔직히 저는 믿을 수 없거든요 아 진짜요? 니는 진짜 안나간다 어 이거 현아 체인지잖아 이거 맞잖아 이거는 입다가 혹시 그 핑크 핑크가 아니라 그게 어떤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될까봐 네 요즘에는 이제 잘 못 입죠 이거는 아 아니 이게 여캠분들이 많이 입으시더라고 네 근데 어떻게 입으시는지 몰라 이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안에다가 속바지를 입지 짧은 속바지도 아 근데 속바지를 입으면 느낌이 안 살기 때문에 네 아 이게 근데 이게 시리즈별로 있네 이게 뭐 진청이고 여기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 구경 잘했고 여기서 하나만 골라서 나와서 입어줬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요? 일단 빠른데 아니 아니 좀 어 맞다 왜이렇게 급합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이거 보구회도 하셨네 와 대박이네 뭐야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와 이거 여기 유명한데 보구회 네 저 여기 나왔었어요 어 잡지같은거? 아니 이거 팬분이 이제 만들어주신거 아 그냥 이제 아 팬분이 달력으로? 네 생일 축하축하 약간 이런 귀여운 어 아니 생일 언제 생일? 12월 29일이요 29일? 네 야 이거 별풍 싸야겠다 진짜로 별풍 받기 딱 좋은 날이 들어갔네 아 진짜요? 왜요? 약간 월말이잖아 아니 봐봐 봐봐 1월 8일이면 108개잖아 근데 12월 29일이면 1290개 맞지 맞지 그렇게 받으시면 되니까 아 그거 생각 못했는데 네 아니 근데 이거 네 우상이 근데 이런 우상을 많이 입으시구만 보니까 저는 원래 평소에 약간 네 많이 챙겨 입긴 하는데 어 매체 잠시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남순이 형님 전화 받아주세요 오케이 클린하트님 어 여보세요? 아 클린하트 자주 뜨죠 저는 클린하트님이신줄 알고 제가 또 뭐 잘못한줄 알고 어 얼마나 떠요 방송하면서 거의 시작하자마자 거의 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짜증나가지고 싸운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하나 둘 셋 있어요 있는데 이제 싸우고 왔죠 어차피 제가 알 때 전화 오케이 차 빼고 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네 방송하면서 네 정지 몇 번 당해봤어요 좀 신뢰되는 질문이긴 한데 저는 정확히 아홉 번? 아홉 번에 경고가 40페이지라고 하셨는데 경고 40페이지? 네 아 어떤걸로 뭐 이제 약간 의상 이런걸로 이제 제가 약간 리액션 할 때 약간 골반을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약간 보여주고 막 이런거랑 19금 안 걸고 욕하고 그리고 막 패티슨 충족하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어 이제 네 많이 받았었거든요 19금 안 걸고 어 잠깐만 아니 근데요 근데 운영자님이 감스트님 얘기도 하셨는데 네 감스트님처럼 막 이렇게 씨발로만 이렇게 하는건 괜찮은데 저처럼 씨발로만 이렇게 하는건 안된다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대가를 받고 약간 그 야하게 하면 안 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나도 그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지말라 아니 19세를 걸고 내가 그거 들어보고 싶은데 아 진짜요? 그곳에 그러면 거실래요? 잠깐 걸어볼까요? 네네 거셔도 돼요 걸어볼게요 그럼 제가 아예 의체내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의체내로 한번 합시다 예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그거를 원하시는거 같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잠깐 대기하고 네 그게 그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게 또 집이 원룸이라서 네 집을 또 계속 보는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건 뭡니까 크리스마스트리 크리스마스트리는 팬분이 보내주신거 아 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구나 네 팬심으로 보내주신거 아 오케이 제가 일단 의체내로 네 하고 할게요 네네 그럼 신나린씨 방송도 19세 걸게요 아 네 먼저 걸어주세요 먼저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거시면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구요 개판이라서 좀 사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채팅창 중계방에도 나이스 인식이 처음으로 맘에 들었다 급식 바이 잼민을 꺼져라 잼민을 꺼져라 왜그래 너네도 잼민했잖아 자 일단은 걷게요 저도 저는 괜찮네요 한 번 연령제한방송 확인 오케이 지금 2300명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많이 입었네 지금 자 너무 심한거를 입으면 또 약간 불편해 하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너무 심한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하셨을 때 약간 좀 네 적당한거 기모노 이런거 어떤가요? 기모노 네 별로인가? 아니 알아서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예 그럼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네네 네 옷 갈아입고 계시니까 저는 뭐 아니 거기 계시면 돼요 네 여기서 혼자 있겠습니다 네네 뭐라고? 디바 안하냐고? 아 디바 입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신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수염 안 짜는거 죄송하구요 저도 이렇게 오늘 합방할 줄 몰라서 수염을 좀 잘랐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구요 네 디바에 대해 입을까요? 그러면? 그건 너무 빡세다고? 네 일단 그러면은 일단 그 기모노부터 가시죠 일단은 아 기모노부터 가요? 네네네 일단 일단 저는 뭐 세탁기 있습니다 예 친구분 인터뷰하고 싶은데 친구분 안에 계셔서 아 친구분 인터뷰하고 싶은데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얼굴 절대 안 찍겠습니다 예 부끄럽네요 아니 근데 이게 부끄럽다면 어쩔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고 근데 솔직히 한번 인터뷰하고 싶긴 한데 진짜로 솔직하게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싫다고 하시면 또 너무 이렇게 저 하는 것도 예 좀 그렇습니다 남순이 차 빼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 차 빼러 갔고 뭐라고? 마음에 들었다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앞에서 말 잘하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감스트가 아니라 야 야 흔니씨 어후 잠깐만 여기도 소골있네 응 흔니 잠깐 거기 계세요 네네 좋아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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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지금 상의만 봤는데 상의도 좀 미안한 거 같은데 어 어 어 아니 지금 옷을 안 입었다던데 얘들을 어떻게 같이 보냐 그래 왜왜왜왜 이상한 얘기 하지말고 이 새끼 열혈팬 집 초대받은거 같다고 그니까요 사실 저 날인의 선물이거든요 저 아이디 여러분들 사실 이방 제가 3위라서 오늘 이렇게 또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목욕이 없어서 그런데 어떡하죠 아 저 먼저 갈게요 그럼 문 감아주세요 안녕 누가 봐주세요 어떡해 저 나가도 되나요? 잠시만요 그러고 계세요 네 바지 입으셨죠? 바지 당연히 글쎄요 입었을수도 될거에요 네 잠시만요 네 네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요? 면역이 되셨나요? 시청자분들 먼저 보여주시고 저는 진짜 안보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일단 이렇게 이정도만 아니 보여줄 수가 보여줄 수가 없네 보여줄 수가 없네 이거를 들어주시고 이걸 들어주시고 이걸 들어주시고 제가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네 근데 네 네 이렇게 보여줘도 돼요? 아 네 어떻게 이렇게 저 그 저 저 일단은 그 보여줘 보여줘도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세팅이 안 돼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이런건데 제가 사실 이거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끈이 없어가지고 어디 끈이야? 허리끈 이게 허리끈 있어요 네 허리끈이 없어가지고 네 어떡하죠? 허리끈 이거 뭐 노 끈이나 이런거도 없나? 노 끈이요? 남순이가 아까 비키니 끈 묶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끈으로 묶어드리는거 그런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네 그럼 이걸로 네 이걸로 이런 친구 실례되는데 다 입으셨죠? 네? 어떤거에요? 그 그러니까 여쭤보기가 근데 이걸로 묶어버리면 좀 이상하게 되지 않나? 그런가요? 그쵸 그쵸 제가 정상적인 끈이진데 사실 집에 없어가지고 채팅창에서 제가 여쭤보는게 아니라 네 니은티그시냐고 아 노템이냐고요? 네 그거는 뭐 아니죠 아니죠 살려면 노템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끈이 멀조각이 없는데 잠시 차리자 그냥 그걸로 묶어주실래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왜 땀냄새 나죠? 아니요 제가 세게 묶어주세요 네? 세게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건 이상한게 아니니까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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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죠?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네 됐어요 어 되게 잘 팔을 움직일 수 없게 묶으셨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고 네 쭉 가죠 이제 아니 일단 저 저 아니 푸커비 아저씨 그만 좀 하시고 남순이가 좀 와야 저렇게 진행을 아 아 그러면은 지금 저희 이제 뭐 뭐 하면 되는데 원래 남순오빠가 원래 뭐 하자고 아 맞어 맞어 이거 하고 19세 때 그때 요구했던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한테 한번 요구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19세 걸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비하 발언만 아니면 비하 발언이요? 네 알았어요 대충 어떤거지 제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먼저 들으면 재미가 없는데 아 그냥 할게요 네 이상한 발언 아니죠? 아니요 네네 오케이 자 할까요? 네 귀대고 해도 돼요? 귀대고 가까이서 하시죠 네 반딧불이보다 빛나는 새끼 사슴벌레보다 딱딱한 새끼 졌냐? 졌냐고 이 재미에 미친 새끼 혼정한 새끼 개미보다 성신한 새끼 아파 네 일단 그 네 나가요 뭐라고 좀 약했다고? 아 원래 좀 수납마술을 하신거 같아요 수납마술을 하신거 같아요 정지 당하시고 내가 봤을때 네 제가 또 욕을 너무 자주 하면은 아니 내가 지금 19세 걸고 의상 체인지 한번 했거든 어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원래 저 영정을 좀 몇 번 당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영정이 아니라 영정이 아니라 한번 정지 당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너 붙었다 어 이거 떼봐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욕을 한번 들었어 아 의체는 한거야? 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가지고 반딧불보다 뭐 딱딱한 새끼 졌냐 시발 새끼 이렇게 했어 시발요 아니 요즘 욕하는거 좋아해 엄청 좋아해 드립해 근데 얘 나 전화도 다 했는데 전화 너 나 집오면 침 뱉어준다 하지 않았었어? 아니 침 뱉는거 안돼 코로나라서 아 아 아니 진짜 이게 원래 친구분도 계셔가지고 집도 이렇게 침대도 가고 해야되는데 조금은 찍어도 되긴 하는데 아 침대? 또 저기서 또 웃고 계시네 아 좀 그 눈치가 좀 있으셨으면 아니 왜 그래 진짜 장난이지 아시죠 저희 그거 근데 침대도 이렇게 안방도 보여주고 하면 좋지 않아? 응 보여줘도 너무 서있으니까 어 그러면은 그 친구분이 잠시 앉아계시고 아 친구분이 잠깐 나오시면 되죠 편하게 간편하게 감사합니다 아 저기서 계속 보면서 이러고 계시더라구요 네 남순입니다 박현우구요 네 89년생입니다 싸가지없죠? 제 친구에요 아니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예? 아니에요 예? 예? 네 네가 소개를 내가 내가 찍을게 그냥 응 아 근데 보여줄게 저거 별로 없긴 해요 보여줄게 응 뭐 물 근데 딱 그 나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돼? 응? 꼬락선이 보니까 남자 절대 안되려고 아 진짜로 아 두 명이세요 여기서 같이 자요 아니 친구가 가끔 와줘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근데 알겠지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방이야 아니 근데 원래 엄청 깔끔한가요 제가 좀 문란스럽게 아니 네가 정상이야 아 그쵸 내가 볼 때 네가 정상이고 네 어 피아노도 칠 줄 알어? 네 가끔 어? 아 근데 지금 지금 안되잖아 지금 안돼? 아 되긴 해요 방음이 좀 잘되네요 그럼요 그럼요 피아노 쳐도 되나요 그러면? 아니면 저 고양이 자세를 한번 보여주던거야 아 고양이 자세를 한번 보여주던거야 아니 원래 난이 방송 스타일이 우리보다 더 세 나보다 더 세 수유가 근데 저 이제 고양이는 좀 졸업해가지고 방음 방음 푸시면은 해도 괜찮지 네 방음이 좋긴 하거든요 아니 어쩐지 우리가 이렇게 크게 방송하는데도 지금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아 옆집에 사람이 안 살아요 아 그래요? 아 어쩐지 네 옆에 사람 안산데 네 옆집에 사람이 안 살아요 응 이거를 좀 해서 흔적들을 찾고 이러거든 요리도 막 하고 네 아 요리할 공간이 너무 덥죠 지금 어 좀 너무 덥 아니 그냥 저 에어컨 최대한 한 사막 정도? 벗고 있어도 돼? 벗어도 돼 같이 벗자 다 일단 오빠부터 벗어 있다 어 아니 다 같이 벗어야 좀 들림만하지 아 진짜? 아 페란드가서 너무 덥긴하다 어 페란드가서 너무 덥긴하다 그 죄송한데 누워봐도 되나요? 네 누우셔도 되죠 아 네 누우세요 궁금하긴해서 네 편하게 누우세요 네 어때요? 어때요? 아 진짜? 너 냄새나 배경새나 틀리면은 이거는 의심해 봐야 돼 아니 나는 여기도 잘 안잖아 본질에서잖아 어 여기 방송 스튜디오야? 아 스튜디오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자취를 했는데 조금 이제 제가 힘들어져서 이거 다 나와 좀 나와줘야 돼 이거 다 나와야 돼 19세를 지금 왜 걸었어? 19세 의상이 아니야 지금 풀어도 돼 아니 이게 19세 의상이잖아 누가 그래 이거 19세 의상이야 봐봐 아니면 의상을 좀 바꿔 입을까요? 누가 이게 19세라고? 19세 의상이야 이거 장난하나 원래 이거 19세 걸고 하셨대 아니야 얘가 그 어디 주민 부위만 계속 찍고 있으니까 19세를 걸라고 하는 거지 아 그래요? 그지 너 이거 입으면 너 밑에 뭐 어디 봐 계속 부위만 어디만 찍지? 한 번만 얼굴 안 보여주고 어디 도끼? 아니 도끼 말고 아니지 어 절대 식구 아니야 이거 어디요? 아니 좀 앉아서 잠깐 얘기하고 뭐 뭐 음료수 먹을 거 없잖아 아 잠시만 넌 빈손으로 왔어 아 잠시만 넌 빈손으로 왔어 보통 이건 너 혼자 하면 되게 재밌었겠다 신나는 거지 혼자 와서 나? 응 아니 뭐 거의 같이 하네 나도 이거 처음 해봐 원래 이제 배경 냄새 맡아봐야 돼 남자는 남자는 절대 데리고 있었는 구조야 여기는 담배 냄새 나는데요? 어? 담배 냄새 나는데요? 날 있네요? 그거 담배 안 보여요 예 장난입니다 남순이 담배 피는 거 예 아 뭐야 많이 당황하시네 아니 저 담배 안 보여요 이 거울이 그 거울이구나 응 여기서 여기서 많이 뽑아먹었잖아 그치? 아 왜 또 뽑아먹어 맞잖아 진짜 이러고 방송해 아 이거 제로 제로 칼로리 응 이러고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이러고 있으니까 식구 걸지 당연히 어 해봐 각도 한번 진짜 우리가 현실 그거 한번 나는 근데 가로로는 안 하긴 한데 행 입장으로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봐보게 어떻게 방송하나 아 실제로?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돌아가? 아니 장비가 이렇게 안 좋아 아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되나? 이새기 순수 그 방송 아 나 이상한 사람처럼 나오네 아이씨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거 더 내리면 내려줘? 아니 이게 가로로 아니라 내가 원래 세로로 하거든 아 새로 아 이거 하면 되잖아 너 이렇게 하잖아 어 뭐 니가 들고 하잖아 응 아 내가 될게 아 근데 그거 이거 뭐 들고 하는 거 아 근데 계속 이렇게? 아 좋냐? 좋냐? 씨발 놈들아? 좋냐고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죄송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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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모여 약간 이렇게 방금 씻어 모여 다시 한번 씻어 모여 씻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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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부해 주세요 팔이요 하고 이러고 이건 왜 한 거야 방금? 거울 깐 거는? 거울 깐 게 뭐야? 거울 왜 이렇게 탁 깐 거야? 아 이거는 약간 각도를 이렇게 발로 주세요 발컨 너무 많이 두껀 게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발컨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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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린아 오늘 조금 순하다 19세 걸어야 되지 않나 왜? 19세 아니죠 이정도로 아 이건 아니죠 오늘 순하다고요? 근데 순한 게 솔직히 나도 해봐야겠다 재밌다 이거 저도 해볼게요 이거 배웠어 나도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로 한번 해보세요 네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에휴 욕도 계속하고 있으면은 쉽게 걸어야 되는데 어 맞아 좀냐 시벌새끼들아 좀냐 어 잘한다 시벌새끼들아 좋아 시벌새끼들아 좋아 좋아 희새끼들아 아 죄송합니다 예 욕 죄송하고요 예 꺼지겠습니다 아 저거 하시는데요? 네 남자들의 그런 거 잘 아시네 남자들의 그 포인트 아니 이걸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아니 응 아니 이거 신기하네 진짜로 어떤 좋냐 이 시벌새끼들아 응? 좋아 뭐라는 거야 새끼가 거의 분필방 새끼가 더워 아니 나 궁금하게 나리씨 저거 사진기는 왜 있어요? 저거 아니 사진기는 네 선물받은건데 이것도 네 그냥 이거 안써요 근데 다 지금 다 안써요 다 거의 다 안써요 여기에 안써요 응 아니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기타도 좀 쳤는데 어 한번 보여줘 지금 너 손톱이 기타 차라리 차라리 피아노보다 기타가 나을 것 같은데 아예 못 쳐 근데 내가 볼 때는 저거 장식용이야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칠 수 있대 밴드부였는데 밴드부라고? 네 새로운 모습인데 아 이거 이거 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쳐야되지? 이렇게 해야되나? 아니 그냥 집 좀 정리를 하면 여기 내가 해줄게 여기 앉아봐 이게 뭐야 이건 드릴이니? 아 그거는 어 그거 아 그거 그거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진짜 시볼레이션 이거 뭐예요? 아 이건 안마기 마사지기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그런거 없어요 응 그럼 앉아서 쳐주면 되지 앉아서? 어 아 근데 이게 나 진짜 잘 못 쳐 아니 근데 앉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앉아야구나? 네 앉아서 어머 너무 비좁죠 집이? 괜찮아 아예 계속 계속 앉아서 아니 아예 못 쳐 나 저 손톱 때문에 어때? 네 밴드부 맞아요? 존냐? 존냐고 씨봐 회사씨 나 이거를 아니 죄송한데 존냐고 원툴이에요 계속 뭘 뭐를 존냐는 거야 그런 놀이 되셨어 존냐? 존냐? 아니 근데 좀 어이없긴 어이없긴 했어 어이없긴 했다 아니 지금 먹고 있는 거 뭐냐 이게 좀 맛있는데 회사씨 이거 스파클링 제로 라임 0칼로리 아 이거 진짜 좋은 거 응 괜찮아 제가 사람들이 못 먹어서 살 찔까봐 아 아니 이거는 이거 뭐야 구두가 왜 여기 있어요? 구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끔 구두 신어주세요 하면은 어 신는 거 저 사이즈 280이에요 네 240이에요 240? 아 저 인증 좀 할게요 240 보여? 어 보여 보여 아니 저거 좀 억가가 많아가지고 키가 근데 원래 커보이는데 한 167 정도 돼 보이는데 아니 그 정도 되는 거 아 얘 170 넘어 장난하나 아 이거 신으면 근데 거인대는데 신어요? 어 아니 그 신어지면 좋지 아니 거인대는데 신어요 각선미 말이 안 된다 170이 키 엄청 크다 아니 골반이 난 얘가 진짜 나도 이런 소리 그 뭐야 동양인이 아니야 골반이 저도 근데 사실 이걸 신으면 와 근데 키 180 넘어 보이네 약간 이게 그치 180되지 혼대라서 키가 180.. 왜 저를 찍으시고 내 마음이지 카메라를 잡는 사람 마음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 혼자 할 때나 같이 할 때나 부끄러워하는 게 좀 있어 아 부끄럽지 아무래도 사람한테서 맞아 약간 방구석이 어플리 때문에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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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알지 잠재적 명태 아 무슨 소리야 뭔지 알지 몰라 몰라 무슨 소리야 너 싸대기 만난 거 좋아하지 아 무슨 아 맞아본 적 없는데 그치 아니 아니 진짜 싸대기 근데 아까 궁금하긴 한데 진짜로 아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대 그래 그렇지 않고 이거 이건 뭐예요 그거 이제 화장할 때 계속 뜯어주면 아 근데 다 화장품 아 다 화장품 네 뭐가 없을 거 그러니까 짧은 털이 하나도 없네 원래 보통 이렇게 오면은 음식 요리를 하나 얻어먹고 가 아 진짜? 장을 봐준 다음에 그리고 집 구경하고 그게 끝이야 아 더 이상은 없어 술로 먹는다거나 그러면은 네 뭐 요리를 하나 간단하게 좀 아니면 제가 해드릴까요? 근데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은데 그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 내가 해볼게 내가 네 아니 왜냐면 또 이렇게 방송하시니까 네 그러면서 저 우리 별분도 좀 받아드리고 제가 해드릴게 제가 저 예 제가 요리할 줄 알거든요 진짜 진지하게 이건 어떡하지 지금 다 치울까요? 아니 안 치워도 돼요 여기서 치우면 되니까 뭐 승민은 제가 시간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 좀 냉장고를 아 냉장고 구경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냉장고 됐어 이거만 있으면 이거 이거만 있으면 냉장고가 아 아 냉장고가 일단 그러면 계란하고 계란하고 상했을거에요 계란 계란 거의 부하 직전이긴 한데 아 부하 직전이고 네 어떡하죠? 국산 다진마늘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다진마늘이랑 네 신선 야채실에 전혀 야채 없고 네 가나 다크밀크 이거 몇년도 거예요? 그거 선물받았어요 팬심으로 발렌타인데이면 지금 내가 봤을때 네 거의 6개월 전이네 단거를 잘 못먹어서 발렌타인 2월이니까 단거 안돼요? 네 단거 잘 못먹어서 아니 단거 괜찮아요 단거 먹을게요 이건 뭐예요? 맵소사? 아 이거는 이제 그러게요 치킨 시켜먹고 있던건데 이거 열어도 돼요? 아 네 열어도 돼요 아 다이어트할때 한끼고 이런거 하시네 아이고 그럼 이거 요리를 어떻게 하려나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잠깐만 이게 주식회사 오뚜기 아 파스타는 있어요 파스타를 하려면 파스타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파스타 소스는 저는 오해 파스타를 해가지고 올리브유는 있거든요 아 얼린 새우도 있어요 아 저 캄바스 할때 쓰는거? 이거도 닭카스 소스 소스가 아니라 소세지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쌈장 파스타로 네 가봅시다 이거 옆에서 좀 찍어주시고 네 친구분 거기 거기서 눕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서 가시네 네 거기 또 오늘 감사드립니다 땡큐 자 터치 2번 요리한다 진짜하게? 진짜하게? 아니 그럼 그냥 가 갑자기 이러게? 아니 가는건 아니고 네 뭐하고 있었어 나린아? 나는 방금 하고 있었지 방? 아니 그건 알지 뭐하고 있었어? 그럼 셋이 제로투나 하자 계속 평풍 받아주고 싶다며 그래 그럼 셋이 제로투나 의상 시원하게 가자 그래 우리도 입을거 줘봐 우리도 입을거 아 입을거? 어 그게 좋겠다 우리도 입을거 줘봐 제로투나 좀 하자 뭐 입고싶어? 저거 디바 입을게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이거 허벅지 다 보이면 저희는 노출할 수 있으므로 이거 위에다 입고 입어도 되죠 이거 이거 네 제가 그 디바 입을게요 네 이거 위에다 입고 그게 맞는거 같아요 이게 뭐 디바? 근데 이거 찢어지면 어떡하지? 아 디바 입으면 밑에 어떻게 하게 그게 아니 그니까 위에 입고 입어야지 아니 내가 이거 하면 나 바로 노출이야 네 아니 왜 쟤껄 빼서 아니 그래도 이왕하는거 좀 아 너 나는 그냥 나는 나는 입을거 다른거 입을게 뭐 뭐 입어? 뭐 아니면 저 뭐 이게 저 우상 좀 입을만한거 하나 네 잠시만요 네 에 네 어 흐 흐 흐 흐 아이씨 아니 가위발발바에서 정말 세게 맞게 하잖아 네 좋게 좋다 멀리 좀 떨어져서 엄청 세게 때려 인정사자 안맞은다 응 여러분 약간 폭력을 띨 수가 있습니다 폭력을 띨 수가 있어요. 네. 저희끼리 친하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싫어하지마. 핫 내야 돼. 소리를 핫 해줘. 가위바위보 아퍼? 세판만 더. 딱 세판만. 가위바위보 얼굴 좀 보여줘야 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정말 아프네. 영댕 좀 때려야 돼. 따끔하네. 가위바위보 아 그래 안아프는데? 마지막 꼬다리로 맞게 하자. 아 이건 좀 그래. 그래? 죽었을 때. 별로 안아퍼. 하나도 안아퍼. 안아퍼 이거. 나랑 맞아볼래? 나? 아니야. 개인이 그랬었어. 뭐야? 티파우 이거 입으실래요? 아니 제가 이거 입을게요. 네. 위에 상의를 벗고 이거 하려나? 아니 상의를 벗으셔도 돼요. 벗으셔도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거 어때? 불 끄자는 말이죠? 지금 꺼져있어요. 아 조명을 앞에 다 꺼달라는 건가? 이거 꺼줄까? 응. 내가 막. 아 그렇지. 상의 벗고 하라고? 벗고. 다 껐어요. 인덕션 껐는데? 아 잠깐만. 아 나는 근데. 너무 어둡고 하나 정도만 키면 되겠다 이거. 좀 키면 되나요? 이것만 키면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어디 탄냄새 나요? 잠시만요. 이거 이거. 괜찮아요. 괜찮죠? 네. 저 이제 벗고 입을게요. 네. 그럼 나는 뭐 입어? 너? 너가 제일 핫한 게 뭔데? 나 핫한 거 입어야 돼? 아니 근데 너 천일이니까 약간 이벤트성으로 그게 맞지 않을까?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나. 그래. 하던대로 가자. 알았어. 하던대로? 어머 저기 계시는데? 아 식구 여기 풀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것도 식구로 걸 거예요. 이거 안 맞는데? 안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이게 찢어졌는데?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그거? 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면 안 되죠. 아 이거 새로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찢어졌는데. 나린아 갔다 와. 나 들어갔는데? 아니 같이 갈아입게? 아니 아니 옷이 찢어졌는데. 아 갔다 와. 나 너가 해줘. 괜찮아요? 찢어졌어 형. 찢어졌어 형. 아니 오해가 좋아. 나 같이 자서 입는데. 리폼해서 입어 리폼해서. 내가 데려가야 될 거 같아. 저도 줘야 입자. 아니 순서대로 입을게 순서대로. 아니 근데. 죄송해요. 집에. 이건 뭐지? 사실 저도 뭔지 잘 몰라가지고. 우리는 아무거나 주고 나린아. 네 의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건 괜찮겠다. 이건 뭐 입으실래요? 네 이거 저 이거 입을게요. 나무수리 오빠 이거 입을래? 교복? 어 교복. 어 그래 아무거나 줘 아무거나. 나 위에 나도 은근히. 떡들아 커가지고. 네? 어 찢어져 웬만한 거. 아 꼬부기 오케이 오케이. 조합 조합 투머치 하네. 위를 벗어 하겠지 이거? 어? 아니 굳이 그렇게 안해도 돼. 오케이. 야 꼬부기 해 빨리. 꼬부기는 이거 벗어야 돼. 야 나 나 속바지 줘야 돼 나린아. 속바지? 어 나 이거 빤스 보여. 어. 벗으래 벗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더러울텐데 씨. 네. 야 아는 것도 오지게 받아. 아 진짜 준거야? 어. 왜? 아니 나 속바지 안 입어봤는데. 괜찮아. 그래. 저 또 좀 갈아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도 그러면 다시요. 저도 한개만. 저 화장실 가서 갈아볼게요. 아 네. 친구분 이쪽 와보세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진짜. 이리 와봐요. 나 남았을 때? 나. 이 맞아 이거 저한테.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끊어줘. 벗겨있네. 와 꼬부기를 내가 입네. 어? 이거 어떻게 사냐고. 이리 와봐. 오빠 안 들어가? 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냐고? 어? 안 들어가? 어. 안 들어가냐고? 아직 너네 이쁘면은. 나 카메라 잡고 있으려고 하지. 어. 나 그 뒷바 입을게. 어. 어. 좋아 좋아. 에어폰이. 아니 에어폰 켜는데. 괜찮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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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열기가 있어서 그래. 어느 날. 나. 그 퇴근. 너 다 벗고. 너 All right. 아 아우. 아 너한테도 안 담고 나면 다. 얘는 어디있어. 그냥 화장실에서 나와야지. 열기 켜져있어요. 네. 엑소니. 엑소니. 다 벗고 있는데. 다 벗고. 다 벗고 있어? 아우. 다 벗고 있어? 내가 그 옆에 있는 곳에 친구 왜 안가랬거야? 얼마나 됐어요 친구는? 난인에 대해서 뭐 난인에 대해서 뭐야 남수도 아까 콧보기 내가 입은게 이거 아까 속아야 돼 응 알았어 알았어 신부님?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화면 나와요 이쪽으로 일로 와보라 여기까지만 안나와 안나온다고 방송 자주 봐요 아프리카? 안봐요? 왜 안봐요? 누구 팬 없어요? 그냥 꼬부기 던져봐 꼬부기? 친구 지금 어떤거 하세요? 회사요? 나중에 나리 도와주셨으니까 나리 통해서 치킨 한마음 기프트로 보내드릴게요 혼자 뜯으면서 제 방송 와서 요청해주세요 잠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잠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친구님 친구님? 나린이랑 몇 년 친구에요? 대학 중학교때부터 대학 중학교때부터 원래 저부터 변태적 성향이 되었나요? 그런거 없다 그건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때는 안그랬어요 그때는 안그랬어요? 갑자기 다녔어요? 계기가 있나요? 계기가 있나요? 네 걸어놨어 야 나린아 안되나? 아니 되는데 나는 너 골반 중에 최고 골반을 보는거 같아 빨리 죽어 야 골반 도라이 아니냐 진짜? 골반 수술 안했어? 어 나 그게 내 뼈인데 거기서 걸었어? 어 걸었어 둘 다 이것도 걸었어? 어 걸었어 골반 수술 안하고 그냥 네 골반이야? 응 나 여기 몸은 손댄데 없어 와 진짜 야 근데 방송을 잠깐 꺼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하는게 낫지 않겠나? 어 뭐를? 어 뭐를 아니 근데 이걸로 제로투하면 괜찮나? 뭐 어떤거? 이거? 아니 운영자님이 뭐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 어 그니까 나는 저 이 그 신나린이 방송을 해야지 그래도 별풍을 좀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응 응 네가 편한대로 해 그거는 그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따 킬거니까 수미씨 걸로 지금 이걸 끄고 여기로 몰아주는게 나을 것 같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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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그러면 좀 넘어가는게 시끄러 풀어놓고 그럼 잠깐 나린이가 나와주고 네? 응 시끄러 여기 풀어주고 아니 왜냐면 이게 좀 도와주셨는데 그래 아니 그냥 하는거 보다 어 끌게요 그저 2 1 2 2 2 3 2 3 2 3 아멘